한국국토정보공사 다른 캐릭터는 마술사고요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존재를 봅니다 그 귀신이 저의 직원들입니다 고스레는 파워풀하고 정의롭고 매력적인 인물인데요 선머슴 같은 면이 있지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열정 때문에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친구입니다 체검 역할은 미스테리한 신령입니다 전생에 업이 많다 보니까 현실에서 내려온 숙제가 되게 많습니다 위험용렬 장군신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용렬은 한국파출소의 새내기 막내의 숙영입니다 정의롭고 의지를 갖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개구쟁이 같은 캐릭터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우 끝나고 끝나고 그냥 자리가 고달리고 오우 다닐 다쳐져 너도 장가문과고 죽어서 그런 거 아니야? 내가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너무 잘 알아 저 귀신이지 맥발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거 천안의 딸이? 아니 미스위네리 맥벌이요 우리 마술은 딱 거기까지요 얼마입니까? 소매치기 검춘 돈이요? 제가 드릴 테니 일 버리지 말고 조용히 나가주시죠 지금 그게 경찰한테 할 소리입니까? 아 저는요 돈 때문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는 겁니다 그게 경찰한테 할 소리입니까? 돈 때문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는 겁니다 넌 자씨가 신령님한테 그쪽이 뭐냐? 앞으로는 최고무님이라고 부르거라 너 아님 알지? 넌 신령님한테 그쪽이 뭐냐? 앞으로는 최고무님이라고 부르거라 아님 알지? 아님 알지? 지금 방금 이거 다 뭐냐고 지금 방금 이거 다 뭐냐고 이거 뭐냐니까 귀신 특히 그 특히 그 아 잠깐만 잠깐만 이리 와요 진짜 여기 있다 잠깐만 아야! 아야! 아 회사 문 닫는다고요 남부장님 뭐 보여요? 저는 경찰이 사명에 중실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지밖에 모르고 돈에 환장한 인간은 처음 본다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약골인 줄은 몰랐나봐요 약골! 제가 왜 무당치를 물려봤습니까? 그놈은 산자도 죽은자도 아이라카 신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눈앞에 두고도 번민을 놓치고 지금부터 쇼타임 쇼타임 내 시민경제 활동 모토는 짧고 굵고 쉴 때 호감도를 팍팍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뭐 뭐라 신병도 풀고 도움버리에도 써먹겠다 꼭 무조건 반드시 고스레 씨랑 함께해야 합니다 잘 봐요 파이팅 몇 개 무조건 침 찬양 결골 부끼리 들리어